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계사 기본종합반 경영학 강의를 맡은 이인호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강의 되게 오래 한 사람인데요. 항상 첫날은 설레입니다. 참 사람 심리 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하고 같이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내년 회계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같이 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금젠! 첫 시간이니까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교재 본문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길게 할 겁니다. 한 5분만에 끝내거나 이러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경영학이 학교에서 전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이라는 전제를 깔고 갈 거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오리엔테이션을 좀 길게 할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씩 하지는 않을 거니까 앉으면 하세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하는 관점은 제일 먼저 그 뭐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제 이름 한 번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그 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저 인간이 자기 이름 각인시키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뜻 아니고요. 그냥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 이름 처음에서 안 나옵니다.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도 이렇게 처음 뵙니까 제 소개는 좀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소개 좀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어차피 강의실에서 뵙고 있는 거니까 강의 쪽에 대한 경영만 좀 말씀드리면 들어오기 전에 한 번 쭉 꼽아봤어요. 꼽아봤더니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걸로 꼽아봤더니 올해로 21년째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강의로 생각을 해봤더니 16년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혼란스러우시죠? 저 인간 도대체 몇 살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액면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 않나요? 제 생각인 거예요? 그냥 뭐 부드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미리 개인정보 하나 까고 가면 90년대 초반 학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회계사 수험 쪽에서 강의한 사람들 봤을 때 중간보다 위에 있는 나이였어요. 물론 마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게를 어릴 때부터 좀 시작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갭을 좁히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항상 강의는 연륜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연륜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노하우라는 건 충분히 자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회계사 쪽에서 제일 먼저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계사 쪽에서 강의하면서 소유 회계사는 조금 떴었어요. 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강의를 쉬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회계사 쪽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회계사 쪽 외적으로도 다른 쪽에서 강의를 하면서 요즘 오히려 더 학원 쪽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강의는 그 정도 해왔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듣보잡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듣보잡 아니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제 개인적 소개는 이 정도 어차피 강의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적인 측면만 잠깐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이름 석자를 적어 놓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내년 회계사 1차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영학을 공부하시면서 일단 강의가 있는 날은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대면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질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컨택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카페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면 그 카페 주소를 알려드리면 되는데 제가 카페를 만들 엄두를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경영학 쪽 강의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경영학이 들어가 있는 자격증이나 분야들은 싹 다 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각각 카페를 만들면 제가 핸들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 폭발을 제가 막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페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 주소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그 질문이나 그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이메일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또 그 이메일을 씹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응대할 테니까 이메일 하나를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 이메일이 Fuzzy World at 연세.h.kr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수신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메일 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분명히 회신 갈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죠. 뭔가 궁금해가지고 뭔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며칠 동안 안 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거니까 이메일을 주시면 될 거고 이 이메일을 통해서 좀 의사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냐면 강의 진행해야 되니까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처럼 CPA 경영학 제3판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교재에 어떻게 좀 활용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교재에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도 좀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회계사 1차 시험 경영학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영학이라고 했을 때 출제 범위가 또는 출제 영역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그런 출제 경영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교재 갖고 계시니까 쭉 보세요. 맨 앞에 보시면 표지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조금씩 넘겨서 가보시면 뭐가 들어와 있냐면 머린말이 들어와 있고요. 머린말은 제가 사실 교재에 쓰면서 가장 쓰기 싫어하는 거긴 해요. 이상하게 머린말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든지 말든지 하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 있을 거냐면 목차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차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편별 요약 정리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 이제 교재 본문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본문 챕터 뒤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문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그냥 한 섹터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두 섹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섹터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섹터가 기본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섹터가 채워져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기출 및 예상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섹터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교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서 설명드릴 거고 그 설명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와 출제 경향까지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냐면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차는 당연히 뭘 의미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순서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교재를 쓸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목차예요. 그러면 왜 그런 형태의 목차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경영학을 공부하시는데 그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딱 들으셨을 때 다가오시는 몇 가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공부했던 선배들을 통해서 경영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들으셨던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들으시냐면 일단 너무 방대하대요. 그리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대요. 그 다음에 야 무조건 왜요? 라는 게 아마 경영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계속되어 왔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경영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순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영학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두들겨 패면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접근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학은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경영학 처음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조금 유치한 예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처음 하실 때요.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굿모닝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알파벳을 공부하셔야 그 다음에 굿모닝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이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와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을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경영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 용어들, 사고 방식들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영역을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경영학 원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경영학 원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쪽을 끌고 가는 거냐면 경영학은 학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괜히 그냥 백과사전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물론 저도 경영학 박사까지 했지만 백과사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영학은 학문이라고 우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분야가 학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존재하면 되냐면 그 영역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경영학은 사실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이 바로 뭐냐면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조직행동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을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경영과학 옛날 표현대로 가면 OR 개량경영학이라고 했던 분야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름이 바뀌어서 경영과학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이란 관점에서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인 조직행동론과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인 경영과학이라는 분야를 보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오면 본격적으로 경영학을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준비니까 앞쪽은 시험하고 무관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출제 범위에 들어오는 거고 좀 더 정확한 출제 범위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준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소위 이야기하는 경영학의 분과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관점에서 경영학의 분과학은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가 어떠한 것들이냐면 역시나 재무관리가 있고요. 인적 자원관리가 있고 생산 운영관리가 있고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분야를 공부하시는 거고요. 물론 이미 네 개 중에 하나는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어요? 이미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유민호 교수님과 함께 하셨겠죠. 네. 그래서 요 네 개의 분야를 보시는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냐면 쟤네들을 종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경영학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는요. 아 제가 개발한 순서 아닙니다. 제가 개발한 순서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그 경영학과를 운영할 때 소외기하는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커리큘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할 때 그 경영학과라는 것을 운영하는 목적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대학 입장에서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이유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냥 내년도 회계사 1차점에서 합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서를 그대로 가져가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세요. 이걸 다시 수업 목적 쪽으로 돌려놓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걸 수업 목적으로 돌려놓는다고 했을 때 큰 틀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약간의 조정만 있으면 되는데 어떠한 조정만 있으면 되냐면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할 때는 이 경영 전략은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시험이라는 목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복잡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고 경영 전략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굳이 맨 뒤로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맨 앞에 여기에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수업 목적으로 전환시켜 놓는 경영학의 접근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교재는 딱 이 순서대로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구성해 놓고 있냐면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을 합쳐서 제 1편 경영학 입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2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조직 행동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대로 가면 3편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경영과학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행히도요. 경영과학은 거의 물어봐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물어봐지면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은요. 푸시는 게 아니고요. 찍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과학이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계산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김원정 선생님이 중급회계 시간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계학 문제 전부 다 푸시는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푸시면서 시간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찍으시는 거잖아요. 얘가 그래요. 얘가 그렇습니다. 경영과학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거 한 문제 풀게 되면 말 문제 한 두세 문제 푸는 정도의 시간을 소유할 거니까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험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빨리 흘러가는 시간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크게 출제되지도 않고 혹시 출제가 되면 찍는 게 정답이라고요. 그냥 하늘의 뜻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재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인데 이 재무관리는 이미 윤민호 교수님과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계사 수업 목적상으로요. 재무관리는 2차 과목에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영학 강의할 때 다루지 않습니다. 재무관리는 따로 가는 거고 저는 재무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담당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역시나 저는 언급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3편 가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4편 생산, 운영관리, 5편 마케팅까지 가면서 전체적으로 교재의 목차가 잡혀져 있는 거고요. 결국 경영학의 접근 순서 말씀드렸지만 좀 맥받이는 이야기하면 그냥 교재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떤 얘기를 살짝 좀 얹어드리냐면 그러면 이게 지금 경영학 전체 시험 범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1차 시험 경영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모두 40문항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40문항이 이 전체에서 어떠한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잡아놓으셔야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전체의 범위 같은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회계사 1차 시험 경영학 과목에 대한 각 분야별 출제 비중을 보면 딱 정해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딱 정해놓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얼마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영학은 이 4개 분야가 되는 건데 당연히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뭐가 될 거니까? 재무관리가 될 거니까 그 재무관리가 전체의 몇 퍼센트가 출제가 되냐면 40%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관리가 16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3개에서 24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3개에서 24문항이니까 각 분야별 몇 문항이면 되는 거예요. 8문항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관리 분야에서 8문항 생산 운영관리에서 8문항 마케팅에서 8문항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제 경향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궁금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만 궁금한 것 같군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4개 분야 이전에 이 앞쪽도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영학을 출제한다고 했을 때 출제 위원들을 섭외할 거고요. 그 출제 위원에 대한 섭외는 각 전공자별로 섭외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경영학 언론, 경영학 전략, 조직 행동은 어느 쪽의 출제 위원들이 같이 가지고 출제를 할 거냐면 여기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관리 8문항이라는 것은 경영학 원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은 인적 자원 관리를 포함해서 8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범위가 그러니까 넓어요. 그 다음엔 생산 및 운영관리 8문항인데 혹시 출제가 독한만 먹으면 어느 쪽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이쪽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과학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문항을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케팅은 그냥 독립적으로 8문항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고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 회계사 1차 시험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 한 과목도 아니고요. 사실은 0.6과목 정도를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경영학을 조금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등한시 하다 보면 끝에 가서 몰리세요. 어쨌든 지금 시험 제도상 물론 득점을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으면 안 되세요. 꽈락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경영학 과목에 대한 꽈락의 빈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꽈락의 빈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게 저는 제일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무시하셔서 꽈락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하셔서. 사실 문제들을 보게 되면 꽈락이 나올 정도의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미 지금 여러 가지 과목들을 거쳐서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과목들이 있죠. 특히 회계학과 세법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다가 그런 것들에 밀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영학은 좀 시간을 덜 배분하게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생각보다 큰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0.6과목인 경영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로 강의를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영학 면과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하시면 전 그걸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영학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경영학이란 과목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그 정도는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면서 경영학에 대한 접근 순서와 전체적인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이 목차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넘어가면 뭐가 들어와 있냐면 편별 요약정리라는 것이 들어와 있고요. 이미 교재상으로 쭉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제 교재는 모두 다섯 개의 편으로 구성돼 있고요. 각 편별로 표 형태로 요약정리하고 있는 게 들어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편별 요약정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편별 요약정리는 왜 들어가 있냐라는 건데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영학을 지금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경영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그림은 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차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각 편별로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간단하게 요약정리한 표 형태로 드리면서 경영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는 형태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편별 요약정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시면 반복적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들이는 관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쓰셔도 되냐면요. 걔네들을 따로 발췌해가지고요. 그냥 짬짬이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면 오히려 경영학에 쓰시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수시로 보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앞에 표 형태로 잡아놓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종종 어떤 얘기를 드리긴 하냐면 경영학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화장실과 지하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편별 요약정리는 고용도를 일단 사용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는 분도 있으냐면 따로 들고 다녀야 되니까 북하고 찢으세요. 북하고 찢으라고 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찢는 걸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 책은 자식과 같은 애예요. 그런데 그걸 제 눈앞에서 두욱 찢었으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미어제 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찢지 마시고요. 책은 소중한 거니까 찢지 마시고요. 그 이 편별 요약정리만요. 제가 이 교재 PDF와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편별 요약정리만 PDF와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으시죠? 복습 동영상 들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행정 쪽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 편별 요약정리 PDF를 제 1강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에다가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해서 쓰시면 되는 거지 책 북하고 찍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서 들고 다니면서 일단 익숙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냐면 그럼 이제 계속 경영학을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당연히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벼락치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벼락치기 때문에 학원 쪽에서 어떤 강의를 열 거라고 보여지냐면 하루 특강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루에 경영학을 싹 다 때려넣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건 강의상의 문제고요. 어쨌든 시험 당일날 시험 당일날 1차 시험 당일날 여러 가지 감옥을 보실 텐데 그 당일날 아침에 시험장 가시면서 그냥 펜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 되게 멋져 보이긴 해요. 펜만 들고 가면 되게 멋져 보이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날 아침에 또 뭔가 벼락치기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행히 1교시가 경영학과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뭔가 아티클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편별 요약정리는 시작과 끝을 장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활용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편별 요약정리에 대한 PDF 파일은 제가 그 동영상에다가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이 편별 요약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본문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재 본문 뒤에는 두 종류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 두 종류의 문제인 기본 문제와 기출 및 예상 문제는 어떠한 용도로 넣어 놓은 거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본 문제는 말 그대로 기본 문제예요. 뭔가 출제를 예상하고 만든 문제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본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가 기본 문제라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회독수를 늘리시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회독수를 늘리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독수를 늘려드릴 목적으로 그냥 본문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본문에 있는 문장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써서 기본 문제란 명목화에서 쭉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건 그냥 본문 한 번 더 확인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기출 및 예상 문제는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실제로 기출된 문제들과 출제 가능성 있는 문제들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집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회독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강의진도 따라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복습하실 거잖아요. 하실 생각 아니었어요? 하실 거죠? 믿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른다. 부담스러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제가 이쪽을 강의하진 않을 거거든요. 기본 종합반에서 이쪽을 강의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기본 문제는 한 번 쭉 풀어보시고요. 얘는 내버려 두세요. 기출 및 예상 문제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이 기출 및 예상 문제는 언제 활용하시는 거냐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요. 지금 다섯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편 안에는 장들이 있고 각 장마다 기본 문제와 기출 및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편이 끝나요. 한 편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앞쪽에 있는 게 잊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편이 끝났을 때마다 다시 앞을 다시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출 및 예상 문제 쪽을 다시 한 번 기출 및 예상 문제 쪽을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재정리하는 형태로 회독수를 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편 끝나면 그 편 안에 들어가 있는 각 챕터별 기출 및 예상 문제 보시고 2편 끝나면 3편 4편 5편 끝나면 고런 형태로 가는 접근법 하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냥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기본 문제만 푸시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회독수를 늘리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그때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기출 및 예상 문제는 그냥 진도 나가면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각 편 끝날 때마다 정리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전부 다 경영학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최종 정리할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는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본 문제와 기출 및 예상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교재에 대한 진출적인 구성과 각 구성에 대한 활용 방법 그 다음에 경영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떠한 분야에서 몇 문제씩 출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이어갈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갈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강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철저하게 어떻게 강의하는 사람이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복잡한 얘기 아니고 그냥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매 시간 시간을 끊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개강하고 종강할 때 전체를 묶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항상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제일 먼저 큰 그림을 먼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잡아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냐면 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밑에서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려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설명해 나갈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큰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림 그려가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매 시간 시간 4시간이 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3교시 체제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교시 체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3교시 체제를 즐기는 사람이긴 한데 그건 제 입장이더라고요. 그건 제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교시 체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일단 50분 10분 휴식하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딱 맞출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유동적인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큰 틀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떤 얘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였냐면 경영학은 무조건 외워야 돼. 암기과목이야. 라는 선입견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경영학 하실 거면 그 생각을 제발 좀 버리세요. 경영학이 암기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을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정말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그걸 다 외워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되면 외우라고 하겠지만 또 생각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영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역시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이해시켜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경영학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뻥을 치진 않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약을 파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약을 파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최소로 가져가게 해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일단 암기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외울 때 외우더라도요. 일단 이해가 돼야 잘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저와 함께 경영학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뭘 좀 말씀드릴 거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영학은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뭔가 익숙한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을 그러니까 주변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런 얘기들 종종 하시죠. 회계사 시험 준비하실 때 경영학을 공부할 때 그 전공이 경영학이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죠. 근데 사실 그 생각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러면 왜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경영학과 다녀서 공부하는 그 내용과 시험 목적상의 경영학은 생각보다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영학과 수업 들어가면 학기 반은 팀플 시켜요. 그리고 반학기 동안 강의하는 거고요. 그 반학기 동안 사실 수업 내용 자체로 뭔가 시험에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또 그 반학기는 교수가 케이스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이 회계사 1차 시험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 도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냐면 뭐 학교 다니면서 어쨌든 수업 내용은 그랬겠지만 그 경영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약간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익숙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함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영학을 전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후자를 좀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 후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익숙함 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익숙함이 왜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 나중에 2편 조직행동론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익숙한 정보는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정보는 천천히라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기본적인 태세는요. 튕겨내버리는 태세예요. 그리고 저는 어떠한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회계사 1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경영학이라는 과목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그나마 지금은 시험 때까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시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점점 시험 날짜에 수렴에 갈수록 경영학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최대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수업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복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딴 거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익숙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떠드는 얘기가 잘 받아들여질 거고 익숙하지 않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 떠드는 얘기가 첫 자극이 되니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익숙함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익숙함을 어떻게 만들어 드리냐라는 건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종종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아 뭐야 저렇게 계속 빙빙 돌리더니 돌리더니 결국은 예습하라는 이야기였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미리 말씀드려요. 예습하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단 단 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냐면요. 수업 전에 10분만 좀 투자를 해주세요. 아 안되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 테스트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50분에 올라오면 10분 안되겠네. 5분만 5분만 투자해주세요. 그리고 이 5분동안 뭘 하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습하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머리는 이 5분동안 딴 데 외출하고 계셔도 상관없으세요. 단 눈만 눈만 그날 나갈 진도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만 좀 봐두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파워풀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수업시간에 떠드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첫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한번 쭉 훑어본 상태에서 수업시간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자극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익숙함이 만들어진다구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수업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셔서 그냥 그날 나갈 진도에 대한 내용들을 눈만요. 눈만. 머리는 훑어보는 절차들을 좀 가져가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복습을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복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걸 가장 추천해 드리냐면요. 역시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 형태는 1페이지부터 쭉 나간다 하면 교재 부문을 쭉 읽으면서 공부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라인 바이 라인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해할 건 최대한 이해하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씩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가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날 새요. 날 새요. 어떨 때 특히 날이 새냐면요. 쭉 가다가 어? 죽어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골머리를 쌓으면서 나중에 유레카를 외치는 그 희열을 꿈꾸며 그걸 계속 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읽으세요.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다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분량을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처음에 그냥 꼼꼼히 봤을 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독을 좀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복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들만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면서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고요.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복습하실 때 무조건 처음부터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습할 내용들을 한 두세 번 가볍게 쭉 읽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눈만 가지고 가시는 건 아닌 거고요. 머리를 좀 가지고 계시면서 반복적으로 다독을 좀 하시고요. 한 두세 번 정도 그리고 나서 다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복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5분만 좀 투자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습은 기본적으로 다독의 형태로 복습을 좀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나 뭘 좀 부탁을 드릴 거냐면 서브노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서브노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서브노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냐면 오늘 여러 차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경영학 감옥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교재 베이스로 갈 거고 교재가 800페이지가 넘는 교재예요. 페이지가 적은 페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800페이지가 되는 교재를 시험보기 전날까지 꾹쭉 밀고 갈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에 임박해가면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 800페이지가 무지하게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그 부담이 뭘로 바뀌냐면 포기로 바뀌어요. 네. 그럼 안되는 거죠. 안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얘 과락 나온 모든 게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시험 날짜로 임박해 갈수록 여러분들이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아티클의 물리적 양이 줄어야 돼요. 지식의 양이 줄면 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인 양이 줄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물리적 양을 가장 적게 줄여놓은 게 뭐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냐면 편별 요약 정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편별 요약 정리 가지고는 또 너무 적잖아요. 마지막에 당일날 가져가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사이즈의 아티클은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서브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서브노트는 좀 만들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서브노트 그냥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 지어버리면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거죠. 복습할 때 서브노트도 만드셔야 되는 부담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냥 수업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끝내게 해드리고 싶다니까요. 지금 시간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도 아까 보니까 오전에 경영학이 있고 오후에 경제학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오전, 오후 수업 들으시고 결국 복습할 시간은 저녁 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6시에 수업 끝나고 나면 식사하시겠죠? 그러면 7시예요? 그리고 7시에 바로 공부하려고 앉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맥시멈 4시간 정도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그 4시간 동안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복습하셔야만 진도가 밀리지 않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눅눅치 않은 거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경영학이라도 좀 줄여드리고 싶다고요. 복습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로 만들어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 역시 수업 시간에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이 서브노트를 해결할 거냐면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잠깐 쉴 거니까 그 틈새 그 노트 한 건 어디선가 구해오세요. 네. 전 급한 대로 못 구하시겠으면 그냥 A4G 몇 장에서 넣어서 뺏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 사실 생각보다 교재 볼 일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냥 칠판에다가 쭉 해가지고요. 판서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할 거고 그 판서 역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 요거 제가 판서한 거 봐도 아시겠죠. 딱 넘버링 해가지고요. 책에 잡아가지고 판서 쫙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그냥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그리고 종강하면 자연스럽게 서브노트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브노트가 만들어지면 서브노트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가필에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브노트는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노트 한 권을 좀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 가지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야기하는 칠판에 판서한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딱 책에 맞춰가지고 서브노트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브노트를 좀 만들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찍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건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하실 건 하시고 아니시면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공부를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분이 수험생 신분이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겠죠. 근데 마인드를 조금 바꾸셔가지고요.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한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어느 정도 정착이 돼버리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경영학을 빌드업 할 수 있어요. 물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한다는 이야기와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교제를 공부하시면서 출제자가 낸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출제자 입장에서 출제자 마인드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 교제를 공부해서 내가 문제를 내야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계속 떠오르냐면 이건 이렇게 물어보겠네 저건 저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역시나 출제자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모양새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학습 방법들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강의 진행하면서 또 짬짬이 제가 생각나는 얘기들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기까지 요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경영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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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